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개혁작업이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만족하시는 분도 있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인 김용태 의원의 자신이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불씨가 돼서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형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번에 개혁을 했는데 너무 작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적당하다 이런 분들도 있고 잘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것은 볼륨의 크기보다 질, 소위 퀄리티의 크기에 따라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번 자유한국당의 개혁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태 사무총장이 조광특위 위원장을 겸직을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목을 뱉다.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용태 사무총장이 3선을 한 양천을 지역은 말이죠. 거기가 굉장히 한국당으로서는 약세 지역입니다. 약세 지역에도 3선을 초선부터 해서 3선을 수성을 해오면서 정말 만들어 갖고 온 지역구를 버린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스스로가 자결했다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특히 작년에 김 사무총장이 책을 쐬는 걸 제가 우연히 누구 지인한테 얻어봤는데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걸 썼어요. 그런데 그 문재인 포퓰리즘이 그분이 정치학도 아닙니까? 정치학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정치학도 정치학자 이상의 필력과 능력으로 그 책을 저수를 했는데 거기에 소위 문재인의 국가주의,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주의 포퓰리즘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저지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정치인의 사명이다. 소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 눈높이에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자기 양심과 담대함으로 자기 목을 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대통령을 벌써 감옥에 보내놓고 그다음에 정권도 빼앗기고 계속해서 지방선거도 지고 지방선거도 대참패를 하고 그다음에 개파싸움, 피가 터지게 싸우고만 있지 않습니까? 침박반박, 침박반박, 비박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현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했지만 물이 들어올 때는 빨리 노를 재야 된다 하는 자기식의 진리를 얘기했지만 그 말이 맞는 진리가 뭐냐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노를 질 사람도 없고 지어야 될 노도 없는데 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김용태 사무총장이 자기가 살신 성인함으로써 노를 만들어 놨다. 어떤 신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했던데 미국의 공화당 대선후보하고 얼마 전에 타개했던 미국의 애국자 맥케인 상원위원회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맥케인은 왜 맥케인과 비교를 했나 봤더니 맥케인이 월남전할 때 월맹의 수도 하노이 상공에서 이분이 조종사였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추락을 했는데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는데 맥케인의 아버지가 태평양 사령관이 된 것을 월맹에서 알고 선전용으로 쓰기 위해서 너 석방을 시켜줄 테다. 석방하라. 그랬더니 딱 거절하고 포로가 된 순서대로 석방하고 마지막에 내가 석방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5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고 전체들과 함께 풀어져 나왔는데요. 그때 무수탄 고문 이런 걸 인해서 조종을 다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은 바로 그런 희생을 헌신을 잊지 않고서 보답을 함으로써 그것을 상원위원, 5선 상원위원. 거기다가 맥케인 대통령, 공화당 후보까지 올랐던 분이죠. 자기 희생이 있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김용태 사무총장의 자기 희생은 저도 상당히 아주 감명적으로 봤습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겠고 그 비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된다면 다시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아주 김용태 사무총장의 자기 희생이 높게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동갑이기 때문에 친구입니다. 그런데 탄핵을 거치면서 아이씨 이거 뭐야? 라고 했는데 이번에 한 번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광특위원장 겸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벌써 본질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문제의 본질. 이거는 누군가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친박의 핵심인문들 또는 비박의 핵심인문들 쳐내지 않고서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가 없다.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우선 무언가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능가할 만한 그런 상대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희생이 돼. 누가 희생을 당하겠느냐? 자기 희생으로 하자. 라고 이미 그건 아마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자유한국당. 다시 말하자면 이건 자유한국당이 왜 지금 힘을, 동력을 이렇게 상실해가지고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민주당이 지금까지 포퓰리즘 또는 세금 문제 또는 경제 문제 또는 군사합의서 문제 이런 등등의 상당히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원전을 탈원전한다든가. 이걸 바로 이런 부분의 문제를 갖다가 왜 야당으로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이걸 힘을 쓰지 못했을까 투쟁력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출구가 바로 희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를 만들어 놓고 사람만 설정하면 물도 되고 물도 들어올 때 되고 노도 됐으니까 사람이 이런 모델을 보고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만 이게 자유한국당에 가겠다라는 이것이만 되면 하는 그런 계기를 줬다는 데에 상당히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의 김용태 의원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지만 참 신중한 편이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지역구 활동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국회 활동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또 품성이 좋습니다. 품성이 좋아요. 물론 탄핵 때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빨리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은 품성도 좋고 전략도 있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정치인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또 자기 희생까지 보여줘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상당히 뼈 아프겠죠. 양천 지역구가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지역구.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여기서 삼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 애착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모처에서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죄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정말 배기종근하겠다.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용서할 건 용서해주고 또 질책할 건 질책해줘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김용태 의원은 탈당을 할 때 남경필 의원하고 탈당을 했는데 말은 선도탈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최순실 사태가 나와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그것이 휘몰아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탈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분은 많이 숙고를 하고 그 당시에 피할 수 있는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그때 책에 보니까 정말 대통령을 그때 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했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다 맡겨댔죠. 지금 늦게 와서 사무총장이 돼서 다시 이걸 저렇게 자기 희생하면서 당을 살리려는 저 의지를 보고 이 한국당 국회의원들뿐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들은 바로 그런 모델을 갖다가 반면 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남북 군사합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얘기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지만 말이죠. 언론에서 북한은 제대로 이행도 안 하는데 우리만 지금 다 무장해제한 꼴이다. 아주 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사실 평양 9.19 회담하면서 정상회담하면서 합의서를 군사합의서를 써준 것은 같이 합의를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의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 분야 합의서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국가 안보 첫째, 두 번째 민생. 국가 안보가 있어야만 민생이 있다 할 정도인데 이건 국가 체제 수호라는 말이죠. 이 헌법적인 체제를 수호를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국가 안보관이 군사 분야 합의를 갑자기 했다고 해서 저희들도 언론에 그게 나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군사합의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전문가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손익계산을 다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더욱이 북한이 누굽니까? 북한은 항상 도발하고 침략하고 하는 침략자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전제, 틈만 있으면 바로 연평해전, 6.25, 무슨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수턱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또 그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인민들을 굶어 죽이면서 굶어가까지 가면서 이렇게 핵을 만들어서 핵으로 하는 건 누구를 그 핵으로 미국을 때리려고 했겠습니까? 러시아를 때리려고 했으면 중국을 때리려고 했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을 속국에 두고 싶어서 자기네들 식의 그런 공산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군사합의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트진만 잡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 이거는 1년에 두 번씩 국방부 장관 주제로 다 해서 국방정책에 대해서 어떤 줄기를 얘기하고 프레임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건데 아니, 그걸 왜 했느냐. 자기네들은 365일 지휘관 회의를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정례회의까지 트집을 잡고 그다음에 패트리트 미사일, 우리가 새로운 거 들어오면 새로운 무기 들어오는 걸 감지를 하고 또 무력 증강한다. 군사합의에서 1조 1항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된다. 하고 온갖 트집을 지금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한미 연습을 갖다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훈련 연습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군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거고 이 무력화가 무력화하니까 국민들도 귀에 그냥 못이 박혀가지고 이 무력화가 뭔지를 모르는데 군인이 총을 쏠 줄 모르게 만들어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제복만 입혀놨지 이게 무슨 군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자 의무이자 헌법 수호의 가치는 뭐냐면 국민을 갖다가 안보로부터 국가 안보가 국민들로 하여금 안보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고 생업에 편안하게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왜? 서에도 뚫린다. 지금 보세요. 공중 드론도 못 띄운다. 비행기도 못 띄운다. 정찰기도 안 되고. 한미훈련도 그러니까 거기에 불능해졌죠. 한미훈련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훈련은 방어훈련입니다. 쟤네들은 365일 공격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군사합의서 내용은 문제가 많다. 이걸 빨리 고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굉장히 걱정스러운 함성이 아니면 분노의 함성이 계속해서 군사합의서 비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비판을 가지고 안 되고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중요한 아주 정책과 경제를 같이 하는 시사, 기업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 선임연구원인 맥스웰 데이비스라는 선임연구원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김정은의 전략이 대한민국을 전복 전략, 전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임을 국민들이 지금 까마다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참 중요하죠. 김정은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삼킨다는 거 그거 외에 있습니까? 그 전략을 소위 지하세력이 같이 편승만 되면 그거는 간단하게 속국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는 뭐냐 하면 상당히 이번에 군 장성들이 모여서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서 걱정과 우려와 통탄과 비판을 했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외국에서 외국 유명 기업연구원이 선임연구원이 한마디로 압축해놓은 것이죠. 지금 이러한 상황은 정말 피를 토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 국가 안보에 대한 좀 뭔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 참 좋을 텐데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생존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 불안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서해 지금 저쪽 아래 다 철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공중 부양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부양정. 그렇죠. 이 부양정 타고 툭 올라오면 서울 시내가 뚫려 버리죠. 금방 뚫려 버리죠. 그리고 지상에서 또는 공중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들은 서울이 수도권 서울이 바로 여기 지척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걸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갖다가 없애주는 것이 국가정부의 책임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박사님도 대령 출신이시니까 내부의 소식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고 또 언론인협회장이니까 또 언론들의 정보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데 최근 전직 장성들, 군 원로들은 어떻게 요즘 사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태를 아주 최악의 사태로 보고 있죠. 지금 외국 정보기관이라든가 외국, 미국뿐이 아니고 영국, 카나다, 일본, 심지어는 이웃나라, 일본까지 정보기관에서 전부 한국은 지금 바로 고란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다라는 것을 이미 표현들은 다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 한국 언론이 그 내부적인 걸 잘 표현을 안 하죠. 숨기고 있다. 숨기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위기일 때 언론은 과감히 나서야 됩니다. 국가가 위기일 때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터득시키고 또 안심시키고 또 그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도 시키고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인데 지금 보면 언론도 한 두, 서너 개 언론 외에는 잘 국가 안보에 대한 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보 불감증을 갖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죠. 망하는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우려입니다. 우려. 네. 걱정입니다. 군사 훈련하는 말이죠.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간섭을 하죠. 국방비가 예를 들면 패츄리트 미사일 하는데 얼마가 증액이 됐다. 국방비는 항상 증액되기 마련이죠. 인플레이 뜻이 많이 증액되기 마련. 또 무슨 지휘관, 정군 지휘관 회의까지 또 전부 다 군사 합의서에 위반되지 않느냐. 군사 합의서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트집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큰일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박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정론 일침해 주시니까 국민들이 깨어날 것 같습니다. 또 일정이 많으시죠? 네. 병원도 일보시랴, 또 사회활동하시랴, 또 안보에 관심 가지시고 또 언론활동까지 하시니까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윤탄 박사님은 대통령 주치의로서 활동하시고 지금 언론인 관련 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여러분들의 행복이니까요. 이 이야기 주변에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혜안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안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